안녕하세요. 스노클 하는 최국강. 진짜 진주를 찾았소. 응세전 부탁드립니다. 아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진주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여자, 더 펄레이디 오브 코리아 김성민입니다. 아주 악플 남자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뒷조사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한국 펄레이디 선발대회에서 1위를 하셨고요. 그리고 2011년 미스 월드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2위. 2012년 미스 월드 세계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한 정말 한국이 나온 미녀입니다. 한국의 미스 코리아, 펄레이디.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입 좀 다물어, 입 좀 다물어. 김명진 씨 지금 맘에 들어 하셨어요. 엄지손가락. 아름다우십니까. 꽃만 좀 미녀. 좋습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는 저희가 많이 익숙하지만 펄레이디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진주.. 그러니까 진주와 연관이 된 건가요? 모르겠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대표하는 보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개 목패에서 키워져 생성된 진주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듯 티 없이 맑고 밝게 튼튼히 자라나 영원한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그대로를 전하는 보석인데요. 고귀한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유일한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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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아, 민거 왜요?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사킹을 찾아와 주신 이유가 뭔가요? 네, 저는 오늘 1억 원을 호가하는 진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라고 나왔습니다. 얼마요? 1억 원요? 잠깐만요. 진주가 1억? 어마어마해요. 좋습니다. 자, 그 어마어마한 가격의 진주. 지금 바로 고귀합니다. 와~~ 자, 지금 이 안에 1억 원을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오~~ 잘 익었어요. 자, 세계 진주 먹거리가 공개됐는데요. 이 중 최고가 1억짜리 진짜 진주는 무엇일까요? 아니, 근데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영 씨도 지금 잘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네. 국제보석학계 감정사 장정우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를 사랑하는 진주 전문 감정사 장정우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 진주는 3개 정도 걸려있는데 이 중에 정말 1억 원 상당의 진주가 걸려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감정을 이제 슬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부터 직접 나오셔서 첫 번째 줄 할 것도 없고 진주는 제가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제 생일이 탄생석의 진주입니다. 진주예요? 네. 김청 씨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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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나요? 하나는 1억. 450만 원 정도 상당하는 진주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셔도 돼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5만 원. 5만 원짜리 정도의 이미테이션 진주도 있습니다. 1억. 450만 원. 5만 원. 5만 원. 이게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감정사님께 질문을 좀 해보세요. 나왔어 나왔어. 이거 진짜 자연산 진주야. 야 이거 진지해지네요. 5만 원. 저긴 뭐가 찍혔어 3만 원. 저 선생님. 이걸 그냥 이렇게 내놓을 리가 없잖아. 자 여러분. 터치하거나 뭔가 이상한 낌새로 느껴지면 저희는 바로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 동글동글한 거고 자연산은 이런 거 아니야? 아 예리에요. 은정 씨 예리에요.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탐색이 끝이 났습니다. 자 과연 최고가 진짜 진주를 맞추는 분은 누굴지 기대를 해보면서 마지막 최종 질문 받아볼까요? 글쎄 제가 지금 이렇게 1, 2, 3번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 3번은 색이 좀 약간 변질된 색이 있는 것 같고 2번은 진짜 제가 오랫동안 봤던 진주의 오리지널 색깔을 가진 것 같고 1번은 제가 처음 보는 진주거든요 솔직히 이 오리지널 색이 진정한 색이 있습니까? 진주의 색. 진주의 아주 좋은 특성 중에 하나가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일정된 색이 아니다. 진주의 무게에 따라서 어떤 그 진짜 가짜 그게 좀 있나요? 무게. 무게. 아 진짜 진주는 비중이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가짜 진주는 재료가 상당히 다양해서 아주 무거운 것도 있고 아주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지금 주얼리 멤버 중에도 진주 목걸이를 그러니까요 한 진주보다 진짜 진주.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요? 확실히 가짜네요. 환장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1번이 1억 원이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품이 2년에 5일. 여러분이 2번이 2번이 1번이 3번이 3번이 2번이 3번이 3번이 4번이 4번이 3번이 4번이 3번이 4번이 4번으로 나오네요.